어... 우선 부산은 제가 7년 전에도 영화 홈을 찍으면서 두 달 동안 살았어서 추억이 되게 많은 곳인데 제가 작년에 아쉽게 부산에 못 와서 너무 아쉽고 죄송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20살이 돼서 처음 성인이 된 시기에 기쁘게 시상을 맡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또 영광스럽습니다 우선 10년 동안 제 활동 지켜봐 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스크린에서 자주 얼굴 비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V1 영화상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